안녕하세요 크레이즈레드 광홍입니다 오늘은 그림 과정 영상을 보여드리기 전에 일단 저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일단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가 그림을 그리다가 제가 손을 잘못 그렸어요 모델 기준으로 뒤로 받치는 손이 오른쪽 손가락이 보이는 기준으로 그려서 그 부분 먼저 해명부터 하고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영상이 끝나면 어떤 그림을 다음번에 작업할지 그림을 보여드리게 될 거에요 혹시나 그림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림의 번호나 제목 이름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번에 그 작업을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영상 시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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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